1, 2, 3, 4 나는 인테만 쇼핑몰 스탠드 처음으로 인테만 쇼핑몰 김수님입니다 벌써 저희 쇼파가 다 찼어요 끼인기에 앉아야 돼요 공기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유롭고 약간 놀러운 느낌, 펜션에? 저는 이 길에 오면 윤소연이랑 같이 낮잠 잤던 시간이 있거든요 또 초창기에 평화로웠고 막 스르르 눈 감고 자다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가다가 일어나서 우리 이제 연습 갈까? 우리는 이제 언니 지금 나가야 돼요 아 잠시만 마스크 가 마스크 가 이러고 그래서 여기 오면 그때 평화로웠던 시간들이 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벌써 겨울이야 여긴 트리트프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수아입니다 수아 목소리가 달라졌다 어? 애가 더 성숙해진 것 같지 왜 이렇게? 트리트프레스의 첫 디멘션을 성공적으로 열어준 에시드 엔젤 프롬 에이시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좋아요 성공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맞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에스가 하우스에 입주하는 날입니다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카헤데 씨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약간 우리 이미 다 너무 올해 8명이서 있었고 심지어 외국인 타지 생활을 하는 거니까 진짜 적응하시기 뭔가 어색하실 것 같아서 그때 문화 생활 차이를 잘 좁혀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맞아 맞아 그래? 저희가 다 잘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아홉 번째 에스 카헤데 님이 도착할 때까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 주세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생각보다 짐작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쉬고 날에도 스민 님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간 게이 다시마스 간 게이 다시마스 환영합니다 간 게이 다시마스 내가 소수차 하지? 간 게이 다시마스 간 게이 다시마스 단풍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름이 진짜요? 그러니까 뜻이 단풍이래요 카헤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가을에 온 단풍의 그녀 그녀 가을에 온 날 카헤데 다시마스 낙엽 판나 지금 드롭이다 하하 왔군요 가자 예쁘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수미가 열어 한우 둘 셋 한우는 간 게이 다시마스 한우가 하나 둘 셋 간 게이 다시마스 안녕하세요 이리와 이리와 기레이되스, 가와이되스 안녕하세요 어, 아래가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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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줌을 마시지 하줌에 마시지 하줌에 마시지 몇 살인가요? 일본어로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네 귀여워 한국 나이로 18살이에요 모모닷지 네 맞아요 목소리 엄청 귀여워요 트리플 에스 화면 포로 치시면 안 돼요 트리플 에스 오 귀여워 심장 포켓 크라우가 치사이 아니요 아니요 보조개 키레이 보조개가 뭐예요? 보조개가 뭐예요? 에쿠보 에쿠보 이쿠보 키레이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자기소개 한 번 외치면 안 돼요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야문에 카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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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한테 먼저 공유해줘 우리한테 컴퍼로 먼저 컴퍼로 받을게요? 아직 밥 먹었냐고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한국인이 일본어로 질문하고 일본인이 한국어로 질문하고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대박 준비된 에스 수고히 어제 1시간밖에 못 찾고 있었어요 너무 떨려서 한국 음식 뭐 좋아해요? 저는 보쌈 오 우리 나중에 야식으로 시켜 먹어요 네 좋아요 사유대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크린프레스에 합류를 환영합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신나요 하우스에 들어오기 전 가장 친해지고 싶은 에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S4 채연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저는 텐션이 너무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그래서 채연님이랑 잘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잘 지내봐요 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은 디멘션이 열려있는 상태라 하우스와 방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새로 하우스와 방 배정을 하기 전까지 카이데님은 블루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하우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어제 다 청소해놨어요 맞아 우리가 이불도 빨아놨어요 어제 저희 이불도 빨고 열심히 청소해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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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방 웰컴 블루방 와 어두워 어두워 불을 키고 블루방 본 적 있어? 시계절에서? 그치? 응 우리가 이불도 빨았어 응 진짜 빨았어 이거까지 같이 빨았어 남자 블루방 어때? 블루방 하이테이션이라서 채연이만 챙기고 싶은거지? 네 수민이가 더 대박이야 아 수민이가 수민이가 대박이야 수민이는 지치지 않는 아이들 맞아 진짜 안 지쳐 집 열어볼까? 집 나와도 돼? 그냥 소개해주고 싶은 것만 소개해줘도 돼 조금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응 귀 귀 귀요파 쏟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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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하하하하 무채색으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 응 하하하하 발굴 중이래요 하얀 발굴 아 귀여워 비닐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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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데사님 좋아해요 귀여워 귀여워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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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은 뭐? 물음재에요? 다월 아니야 사물 아니야 곧와 십이월 어 이십일 이십일 하하하하 맞아요? 십일 맞혔어요 하이 언니 저 한 번 더 멤버들 거 한 번에 맞춰본 적 없는데 처음이에요 고시야! 고시야 고시야 그때 또 저희 생일 생일 파티에 하겠죠 블루방 이 세 번째 하우스에서 여기서 생일 파티에 오늘 방 구경도 잘했고 앞으로 우리 아홉 명 전체 다 잘 지내보자 네 예 굿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웨이컴 lam 단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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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r 요 단둑 ąć ถ